안녕하세요. 마더터운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영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23학년도 9월 모평 6번 문제라면 같이 풀어봅시다. 함수 fx가 3차 함수네요. 극대값이 9일 때 함수 fx의 극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. 아, 문제 너무 쉽죠. 3차 함수 그래프 개형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. 자, 바로 가봅시다.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을 한번 때려봐야 될 거고 f'x는 3x제곱 마이너스 6x다. 자, 그럼 얘를 누구로 묶고요? 3x로 묶으니까 x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.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미분 개수가 0되는 지점을 찾아야 될 거고 x는 0 또는 2에서 0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. 최고차 함수 양수입니다.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죠. 암기하셔야 돼요. 자, 여기에 값이 얼마고요? 0이고요. 여기에 값이 얼마고요?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. 자, 문제에서요. 주어진 힌트는 극대값입니다. 극대값은 언제 나와요? 0일 때 극대값이 나올 거고요. 우리한테 극속값이니까 2일 때의 함수값을 구하시오라는 거네요. 그럼 빨리 해결하자고요. f의 0 구하니까 k가 될 거고 k가 될 거고 f의 0이 극대값인 얼마? 9가 되는 거 안다고. 그럼 마지막 극속값 찾으라고 돼 있으니까 f의 2를 찾으셔야 될 거고요. f의 2 대입합시다. 8 마이너스 10이니까 k 마이너스 4가 돼요. k 얼마였다고요? 9였다고요. 5가 극속값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. 그래서 기본적인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관한 문제 그릴 수 있니 없니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니까요.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충분히 암기하셔야 됩니다.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암기예요? 아, 여러분. 그래프 개형을 암기할 수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. 미적분은 암기를 못합니다. 맨날 해야 돼. 맨날 증감표 그려야 된다고. 사실 조금만 연습이 되면 증감표 안 그리겠지만 암기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.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. 정답은 5가 정답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